1세트 25대 18, 네덜란드가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. 우리 선수들이 초반에 네덜란드 선수들의 리시브를 효율적으로 잘 흔들면서 경기를 대등하게 이끌어갔는데 슬루티어스와 바위스, 쌍포의 위력이 상당한데요. 네덜란드 팀이 워낙에 윈공격수가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워낙에 강팀이기 때문에 줄 건 주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잡고 그렇게 가면서 우리 거를 좀 얻어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. 그렇습니다. 1세트에 양팀 범실이 많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블록킹도 2대2로 대생하게 가져갔는데 세트 중반으로 흐르면서 우리 선수들 리시브가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거든요. 네덜란드 팀 서브가 워낙에 빠르고 또 요소에서 잘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조금 흔들리면서 후반에 들어서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.